아 이 가격에 이 업소 실화냐? 아 어디 갓성비 좋은 차 어디 없나? 음? 뭐야? 오 뭐야? 나를 불렀느냐? 어? 누구세요? 나는 도사 닭도로로로로로로로로로케이다. 보자 보자 보자. 뭐야 내 통장 너의 통장을 보아하니 차는 안되겠어 하지만 내가 누구라고? 너에게 좋은 차가 있다 따라오너라 무슨 차요? 따라오면 있어 자 다 왔다 어디 있어요 차가 참 성질 급하네 기다려봐 이게 뭐예요 내가 너무 조금 뽑았나 보다 기다려봐 자 이번엔 나온다 어때? 새롭게 들어온 더 뉴 K3 연비 가성비까지 갖춘 날렵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이 아주 니 스타일이지? 새 엠블럼 적용했고 세련된 라디에이터 그릴에 슬림한 헤드램프가 연결되어 더 넓어 보이기까지 하지 게다가 헤드램프 디자인은 위 아래 세 줄로 나뉘어 첨단 느낌 나도록 내가 설계했지 여 주간 주행등은 남다른 속도감이 느껴지지? 여기 휠도 새로 바꿨지 이 녀석을 타고 간다면 땅을 접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렇다면 안으로 한 번 들어가 보자 시트 색이 뻔한데요? 시트 색이 뻔해? 허갈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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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내 도력이 더해진 오렌지 브라운 투톤 인테리어다 트렌디하고 스포티하지? 대박인데요? 게다가 네가 원했던 오토 홀드가 되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하이테크 안감성에 10.25인치 디스플레이도 내가 적용하였지 좋은데 근데 내비 업데이트는 좀 시쳤는데 아이고 참 원하는 것도 많다 참 어? 이 놈아 내가 사람 원투데이로 보이느냐? 그럴 줄 알고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OTA도 내 준비해놨어 폰 충전돼요? 다 되지 요즘 차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니 폰 지금 이거 실화니? 더 뉴 K3에 걸맞게 나는 최신형 폰 쓰지 충전도 그냥 올리기만 하면 충전 불 들어온 거 봐 충전되지? 훌륭한데요? 평소에 열이 많은 너를 위해 준비했지 바로 통풍 시트야 그리고 콘솔 박스도 아주 넓게 나왔어요 너 갖고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넣어봐라 많은데? 어 넣어봐 어 야 계산기 왜 갖고 다니는 거야 계산기는 우와 넓다 너 도루X봉이니? 자 이제 운전해 먹어라 전방 주시하고 어허 아니 아니 어 오른쪽 오른쪽으로 붙으라고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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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 켜고 어? 더 뉴 K3가 연비가 15.2km니까 살았지 안 그렇다면 너 지갑이 아주 너덜너덜 했을 거야 더 뉴 K3에는 운전 미생들을 위한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대폭 추가했지 가장 중요한 건 전방 충돌방지 보조가 전 트림 기본 적용돼 있어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기능 등이 포함된 첨단 운전자 보조가 전 트림에 기본 적용되어 있지 도단님 도술이 아주 신통방통 하십니다 도술이라니 이건 과학이야 아휴 운전 미생 정말 답답해 차 세워거라 열불이 난다 열불이 나아 도단님 이거 신입자라고요 이렇게 도자를 부리시면 어떡해요 야 이 무식한 거사 이건 오토 에어컨이야 나는 그동안 알려준 것이 많아 도가 허해졌으니 잠시 휴식을 좀 취하겠다 우석 취침 모드라는 기능이야 뒷자리 스피커 출력을 제어하는 모드지 아주 잠이 잘 와 아 목마르다 거기 가서 아하나 한 잔 좀 사오거라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더 뉴 K3가 알려줄 것이야 어때 더 뉴 K3를 타보니까 고민이 확 풀리지 않았느냐 네 근데 아직 좀 아 이 친구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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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보아하니 앞으로 상사를 모시고 다닐 일이 많겠구나 이런 운전 미생인 너에게 높은 연비는 물론 첨단 운전 보조 기능과 운전의 편의를 도와주는 각종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된 더 뉴 K3 시그니처 트림이 좋겠구나 너 더 스포티한 거 원하지? 어 좋죠 그런 너를 위해 GT도 있지 GT 전용 엠블럼 GT 전용 튜블러 시트와 가변형 보트 패턴 앰비언트 라이트 게다가 GT에서만 런웨이 레드를 선택할 수가 있어 그리고 너 받아줘야지 쟤 모든 것을 받아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블루도 색상을 다 출시했어요 와 진짜 이쁜데요? 요게 딱 너 몸을 받아주지 받아줘요? 자 기약하러 가자 아니 저... 이쁜데요? ... ... ... ... ... ... ... ... ... 한글자막 by 한효정